네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유일보의 한대희 기자 분석기사를 소개하는데요. 제목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요구 모두 수용. 이제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따옴표 했습니다. 따옴표라는 건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단 분석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언론인 회칼 세로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20일 전격 수용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귀국도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황상무 이종섭 거취 문제를 두고 용산을 압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한 위원장이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눈치를 봤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초기 황상무 이종섭 논란에 대해 거취 결단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총선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는 이유가 해당 사건 때문이라는 여당의 압박에 본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평가가 내놨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을 계기로 향후 총선의 모든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하면서 다만 한 위원장은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원인을 황상무 이종섭 논란에서 찾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사안으로 일부 중도층의 이탈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고수층이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시킨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이날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6%로 일주일 전보다 1.6%포인트 낮았다. 반면 국민의힘 4.0%포인트 내린 37.9%를 기록했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황상무 이종섭 논란이 아닌 김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전력을 얻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이틀 일을 한 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만 보더라도 대중 참여나 순번 투표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밀실에서 독단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집도끼들이 다 떠나가고 있지 않는가? 라며 민주당을 보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범죄파를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뽑는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종북 주사파들이 득실거리겠지만 국민의 미래 비례공천은 범보수를 제외한 공천으로 종북 주사파와 싸울 전사들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항상무, 이종섭 거취를 두고 한 위원장뿐만 아닌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안철수, 나경원, 김은혜, 이용후보 등 수석권 의원들 대부분이 용산 대통령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매일 용산 공격에 선봉해서 비판기사를 날렸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다. 이는 한 위원장이 총선에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확실시하는 것으로 총선 결과 또한 한 위원장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컨트롤타워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번 사건을 좌파 논리대로 해석한 한동훈과 장동혁 이외 수도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대통령을 겨냥해 용산의 비판을 날린 조선일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꼭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위원장이 총선에 모든 패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더라도 원내 일당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 이런 조선일보 한대희 기자의 분석기사인데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분석과 여권 관계자의 말을 퉁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이런 달을 냈는데 이제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간다. 책임은 한동훈에게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총선이 대통령 체계로 가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책임도 대통령이 지고 승리해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승리에 대해서 정책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건데 지금 책임 소재가 이렇게 되면 한동훈에게 가면 한동훈에게 책임 소재가 가면 뭐 끼켜봐야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 정치적으로 타격받는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진 다음에 윤 대통령 또한 이게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아니 저 주사파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래 보세요. 집권 여당이 후수당이 돼 보세요. 그러면 가뜩이나 열세인 국회에서 아무 일도 못했는데 또 열세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게 임기 마치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그냥 임기만 불행하게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각종 정보를 다 보고받다 보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아찔했다. 아찔할 뻔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 됐으면 아찔할 뻔했다. 그건 뭐 윤석열 개인이 아찔할 뻔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힘당이 아찔할 뻔했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아찔할 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찔할 뻔했는데 간신히 국민들이 살려줬는데 이게 이번 총선에서 여기서 또 아찔한 상황이 나오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갔지만 한동훈이 무슨 책임을 져요? 물러나는 거 외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비리비리 하거나 아니면 탄핵당에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주사파 이것들이 득세해서 고려연방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나라를 완전히 퍼주기로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책임이 한동훈에게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좌파들 우대하고 우파 다 내쳤더니 너 쌤통이다. 그렇게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민들한테 이 기회로 다 돌아오니까요.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이 공천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 공천도 아니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김경률 내치라고. 국민들 말 하나도 안 두고 구집대로 다 했잖아요. 김경률 옆에 두고 함운경 데려와서 그 자들이 다 우파들 다 내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황상무 건 무슨 이종섭 건 돼도 않는 거 벌어지니까 아 그거 내친 거에 대해서 우파들이 집토끼들이 떠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 황상무 이종섭 이거 소리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따우 소리를 하는 수도권 의원들 이런 비겁한 놈들만 다 공천 받아가지고서 하니까 윤 대통령은 그래 좋다 알았어. 이종섭 와서 조사받고 불러오고 황상무 지 뭐 야야야 사표내고 다 알았어 한동훈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총선 말아먹으면 무슨 책임을 져? 백권 가다가 금 가는 게 책임이에요? 당장 나라가 말아먹게 생겼는데 무슨 책임을 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서도 여론조사로 분석했지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급락한 거 15% 정도 빠진 거 가지고 그것도 한 군데에서 빠진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혹돋집에 불 난 거 같이 전 지랄들을 하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황상무 황상 뭐 이종석 이종석 그건 민주당이 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도태우 지금 후원금 완전히 몰렸잖아요 대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도태우가 완전히 영웅 됐어요 도태우 그 무소속 당선될지 몰라요 당선될 가능성 커졌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좌파 그러한 우파천에다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책임진다고 무슨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지는 일이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집토끼 우파 찍어줄 사람들 잘 관리하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소수당이 되건 다수당이 되건 제대로 싸우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수당 소수당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친명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방탄하는 데만 올인하잖아요. 쟤네는 목적이 분명해. 그럼 그놈들을 목적이 분명한 놈들하고 싸우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대통령에다 대고 불리하다고 요기나 해야 되는 놈들 주르륵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 탄핵에 아주 아주 첩밭다로 도장 찍을 사람들이에요. 탄핵 안 넘어오면 아이고 아주 그냥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쫓겨낼 때처럼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무슨 책임 모든 책임 한동훈에게 가면 어떤 책임을 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쌤통이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이라도 자 부정선거를 막아야지 우선 과반 이상 압승합니다. 부정선거 막는 거 시간 안 늦었어요. 메인 서버 관리감독 잘하고 엄포를 놔야 돼요. 부정선거 하는 놈도 가만 안 누르겠다. 충전 조사하게 엄포놓고 메인 서버 관리하고 두 번째 자유 투표장에 나오게끔 보듬어야 돼요. 그리고 좌파들 좌파하고 싸워야지 좌파를 끌어들이냐 적을 끌어들여서 적을 무너뜨릴 것 같아? 적을 끌어들이지 말고 적이 적과 적이 이의제의로 지네끼리 싸우게끔 분탕질을 치게끔 거기서 우리가 부추겨줘야지 그걸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를 분탕 분탕질 치게 만들어요.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김경률 경계하시 김경률 위험한 인물이에요. 대통령 협박까지 요즘 안 되면서 워딩이 사인을 줘야 돼요. 그래야 보수 우파가 어휴 이제 좀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투표해야지. 한동안 밀어줘야지. 그럼 안 한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김경률을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도태우한테 열받은 거야.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투표 안 해. 재수 없어. 안 해. 안 해. 그렇다면 민주당 찍긴 싫고 안 해. 안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열받아도 투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국비자 아니에요. 지역군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야 돼요. 열받으셨으니까 비례대표 자유통일당 찍은 지국 지역구 국민의힘 비자 비례대표 자유통일당. 거기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흐름을 바꿔놔야 돼. 국민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책임 한동훈이야. 이래 놓고 쌤통이다. 이거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럼 큰일 나요. 승선 이겨야 됩니다. 아이고 자자자자자자. 고정하시고 이렇게 고정하게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도 살아요. 좀 대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나 답답해 미치겠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